비트릿인데 아주 재밌는 걸 하고 있어요 팀을 짜갖고 누가 이 빨대로 갔다가 타워를 크게 만드는지 여기다 매달아 왔어 내가 그러니까는 뭐 주혜랑 주혜만 만났어요 재밌었네 오늘 재밌었어 맛있어 주혜야? 주혜가 귀여워 신발 좋아? 주혜가 고른 거잖아 그치? 오늘 주혜 그거 뭐야? 너 그 자리 예약하는 거 그거 아빠 돈 냈어 신발 주혜야 다음 학년 P.K.2 2,500원? 그럼 학생금을 지켜놨어요 오늘 발표도 해갖고 발표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어 내 첫번째 시간에 100명을 보내드렸어요 잘했어 특히 모든 슈퍼 에듀케이드 사람들 진짜 엄청 우리의 50명은 다 박사급 그리고 또 한 20%는 석사급 다른 사람들은 학사급인데 다들 학벌들이 짱짱하죠 스탠포드 나온 사람들도 있고 뭐 프린스톤 나온 사람들도 있고 교수급 뭐 아무튼 좀 많아요 그런 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발표를 뭐 한 30명 뭐 20명 뭐 이렇게 발표는 뭐 뭐 자주 가끔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100명? Q.C.A.R.A에 우리 연구소 전체 규모에 들어갈 수가 괜찮은데 처음이었네 아주 잘 되긴 했어요 재밌어 오늘은 무슨 컨퍼런스에요 그래서 이 아동이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자기가 뭘 배우고 뭘 하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컨퍼런스 하고 합니다 이제는 뭐 영문을 모르죠 어?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엄청나 쥐해 그렇게 잘해 학생활 너무 잘해 동물 이런 것도 프렌치 선생님한테 물어보므로 저도 보고 뭐 우리는 그냥 벙어리가 돼갖고 그래갖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뭔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깐 아, 재미있었어 어, 그래 집에 가서 한번 붙여 보자 아, 알았어 시원은 뭐 치고 갈려 그러는데 아, 그래 있어 수요일에 갈 거 같아 대단해, 저희 시원은 집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맥키스 저희 엄마는 회사 가야 되고 뭐야 9시 37분이야 밖에 왔습니다 친구네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네가 또 개업을 했대요 여기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왔어요 꽃 사려고 개업이니까 이런 여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갖고 주는 게 없어갖고 지연마를 이렇게 직접 썼어 개업을 축하합니다 완전 대박 인생레컷 사업장 이름이 인생레컷이에요 어 지연맛 그 회사에서 이런 것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어 할인받아갖고 얼마라고? 150이에요? 어 5만원 봐봐 이게 무슨 가게인가 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즉석 사진 찍는 데가 있어 신기하다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뽑기 기계도 뭐 갖다 놓고 그런 건가 이렇게 음료수 팔고 메이크업하고 어 뭐 이렇게 생겼어 여기 안에 이렇게 찍고 여기 안에 뭐 옷 갈아입는 건가보다 아 아 아 이렇게 한복 입고 시 샤이니 You can choose 한복 한복 되게 싸네 응 그렇지 배경 재밌자 응 응 응 응 응 이렇게 두 개 하는데 35리알이면 괜찮은데 응 이렇게 두 개 하는데 35리알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두 개 하는데 응 토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10시 네 됐어 여기로 가자 또 오늘 여기 뒤에 치과가 보기로 했어요 이빨이 이제 막 놀랬잖아 네 이거 모유수유 해가지고 그렇다고 모유수유 끝내면은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뭐 저번에 우리 병원 갔어 그랬는데 근데 아직도 모유수유를 하고 수주해 막 계속 마시진 않는데 잘 때 애기 애기 그래서 이빨 한번 먹고 클리닝하고 그러려고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라마디언니언니 자유가 없어 날씨가 아우치 예 아우치 아우치 이빨 야 의사선생님이 아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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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응 그럼 어떻게 해? 난 페퍼피그 디바 페퍼피그 지금 울 것 같은데 어떡하냐 아우 아우 아우면은 네 아우 세azing 기를 보여주는거야 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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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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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보려고 봐봐 여기 이 해봐 여기 너랑 거 있잖아 여기 보려고 그냥 보여주는 거 아저씨 괜찮아 요새는 꼭 좀 봐 우반먹지 말라가지고 야 너무 뜨거워 아빠한테는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 그냥 안녕 하이 닥터 이러고도 그냥 아 뭘 줘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안해 도망갔어 주혜는 못할 거 같아 이게 순서가 주혜 먼저여야 되는데 주혜가 안 들어와서 제가 했는데 막 기계 소리 들리고 그래갖고 더 무섭지 주혜가 말해봐 왜 치과를 가기 싫어? 주혜야 무서워? 왜? 아싸요 왜? 야 봐봐 주혜 아파? 무섭지 야 아빠도 야 아빠가 그 나이면 무섭겠다 야 진짜 지금도 아빠는 무서워 근데 안 무서운 척하지만 무서워 오늘 이렇게 하는데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 삼키지 말래 오 삼키고 싶어 막 근데 내가 막 그랬지 아 이 정도 못 참으면 안 되지 막 엄청 참았어 근데 주혜는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벌리기만 하고 이빨 보여주면 돼 치즈 치즈야 사진 찍어 어 그렇게 하면 돼 선생님한테 치즈 이렇게 보여주면 돼 왜 여기 앞니가 노릇쳐놔 너 응? 치즈 괜찮은지 보는 거 그냥 오늘 뭐 안 하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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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이야. 35,000원 정도 이제 점심만 먹으러 가야지 질렀어 이제 라마단이라서 오늘은 외식 낮에 하는 게 마지막이야 4월까지 라마단이라 낮에는 나가서 외식을 할 수가 없어 땡큐 가자 쟤 놓고 가 놔 거기 안 잤어요. 조금 됐어 그쵸 4월 말까지 라마단이라 집에서만 먹어요 그리고 회사랑 주해 학교 가는 시간도 조절이 됐고 주해가 이제 8시 반까지 학교를 가요 7시 반이 아니라 그리고 1시 반까지 이제 학교에 있게 되죠 그래서 주해가 끝나면 저를 주해 엄마가 일을 올 거예요 저도 이제 2시까지라 9시부터 2시까지 일하는 걸로 더해서 5시간 그렇게 이렇게 라마단 기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먹어야 돼 또 쟤는 뭐 학교 요즘이고 뭐 알파벳이랑 숫자 막 배워요 다시 한번 그래서 연습하더라구 스터디야 안돼 자기가 이름 어 이름도 막 쓰잖아 이름 다시 써봐 너 이름 써봐 쥐 이름 이름 쥐 이름 써봐 이제 올라가면은 그 때부터는 학교에 2시 반까지 남더라구 7시 반에 가갖고 2시 반까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액티비티 있어갖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3시 반까지 했을 거야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보이시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사갑니다 놀이터가서 놀아야지 주에 나와 여기는 뭐 보이콧 그런 거 해갖고 없을 사람이 재밌죠? 근데 뭐 지금 시간대에서 사람은 또 모래 별로 없기도 해 그리고 여기 아랍사람들이 볼 것 같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긴 옵니다 우리같이 지금은 1시, 2시? 됐어 해가 엄청 쨍쨍하고 있네 따로만 하는 애들이 엄청 싫어 너무 싫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띠이 쭉 올라가서 리콘트를 타고 내려오고 거기에 들어갔어 너무 지저봐 너무 지저봐 너무 지저봐 너무 지저봐 었다니아 이것은 더운데 괜찮아 좋 Duck 이것을 96번 도쿄 목욕 이 지역의 만남 시청자 square 눈이 너무 좋아 내려온다 내려온다!!!! 저 내려온다 Gutflym raise your seat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고 놀 conta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통해 진심으로부터 주문해보았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친구에게 추천드립니다. нев Occupy 너의 길을 보았습니다. 붓 장소에 있는 동영상에 종료하다 보는 중! 너무 감사하게 아 여기고있는 집에서 고양이다 꽃봐봐 우와 꽃봐봐 이거 봐봐 우와 꽃이 엄청 많이 필요어 엄청 멋있지 훌륭해요 우와 와 봐봐 꽃이 엄청 많이 피웠어 봐봐 우와 주애 안녕 안녕 주애 TV 안녕 주애 TV 안녕 알았어 안녕 주애 TV 안녕 주애 TV 들어가서 플레이도 하고 자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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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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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잇고 에다가 안녕 안녕 더 갖고 하네 안녕